1, 2, 3, 4, 5, 5, 6, 6, 7, 6, 7, 8, 9, 10 긴 생각이 질려 성토만큼이면 편한 밤일 건데 피곤한데 잠이 안 드는 몸 내 머리와 어깨 위 허리춤 해달린 집 휴식 좀 달라니까 짝일 뿐일 뻔한 난 도망치 집 아프지도 않은데 내 전화기엔 어쩌면 놓치면 안 돼서 얘기가 쌓이네 난 아마 사라져 있을 거야 10년 뒤에 한 번에 사고 티켓 한 번에 사고 티켓 strairn port 감사합니다.